날씨도 은근히 불량하다 송진쥐 일단 흔들지 마세요 흔들지 마세요 대포야? 이야 훅 너무하다 야 이거 잘못했다 여기 물이 여기서 나오는게 아니라 여기서 나가야지 어? 왜? 뱀 있을까봐? 뱀 없어 아휴 뱀 있으면 좋지 잡아가지고 뱀탕에 먹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직 요즘 아 강아지인줄 알아 이야 누가 무지하게 탔나보다 여기 다 까졌다 어 야 이거 완전 거대한데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우리 밖에 없네? 어 없어 지금 이 시간에 백수도밖에 지금 없는거야 다 이러러 갔지 뭐 나같은 백수나 있는거지 여기 내뱉네 날아갔다니 대신당 공원 어촌 민속 전시관 해안 산책로 해선당 남근 조각공원 너무 근데 좀 약간 실망이야 요거 보는데 이게 입장료로 봐도? 아까 어디로 갔지? 여기 아닌가? 저쪽인가?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? 이쪽이 어 아닌데 아아 아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어 맞다 맞다 쏘리 쏘리 네 이게 다 끝이네요 아멘